음악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학기 KDBS 뉴스입니다 개강과 동시에 교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신정문압 음식점과 호연학사 미래관에서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학교 측의 발빠른 대처로 교내 확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지호 기자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신정문압 애상금탕 마라탕 고대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28일 토요일 세종캠퍼스 국제교류센터는 8월 22일 1일부터 8월 26일 목요일까지 해당 식당을 방문한 학우 83명을 인솔하여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8월 29일 미래관 여자관 8층에서 거주하는 여아구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호연학사 측에서는 A씨와 관련한 방역 조치로 미래관 8층을 확진 당해부터 3일간 폐쇄 조치하였고 A씨와 밀접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학우 4명을 대상으로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확진자, 밀접 접촉자와 같은 기숙사 층을 쓰고 있는 학우들에 대하여 국제교류센터와 호연학사는 도시락 식사를 제공하며 29일부터 3일간 호시일박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확진 당일 오후와 31일 오전 미래관 내 확진자 동선에 맞춰 방역 처리를 진행하고 호시일박 출입 금지를 받은 학우들이 코로나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호연학사는 해당 학생들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호연학사 사생의 발빠른 대처로 코로나 확진자 발생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9월 1일 오후에 미래관 남장암 8층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호연학사는 확진하고 B씨가 거주하는 호시를 폐쇄하고 30분 후 해당 층을 포함한 기숙사 내 동선에 대해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B씨와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고 C씨도 9월 5일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아 구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B씨의 교내 동선으로는 과학기술 1관과 미래관 편의점을 이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부지영 사생장은 교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B씨가 기숙사 입사 직전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입사 이후 유증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추가로 받으며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더 나은 총학생회에서 KO 멤버십 인식 조사를 통해 홍보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책자 배포와 영상 등을 통해 학우들에게 내용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전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O 멤버십은 학교 주변 소상공인과 제휴를 맺어 학우들에게 혜택을 주는 멤버십입니다 KO 멤버십은 원래 33대 총학생의 공약이었습니다 현재는 제34대 총학생인 더 나은에서 이어받아 실행 중입니다 올해 KO 멤버십의 실행 방향은 본래 치진이 이어가되 제휴업체의 범위와 수를 늘리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번 총학생회에서는 기존의 음식점밖에 없었던 제휴업체를 세탁소도 추가의 범위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1월에 총학생회 측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KO 멤버십에 대해 알고 있는 학우들은 63.3%로 대체로 높았으나 혜택을 이용해보지 않은 학우들은 56.7%로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KO 멤버십이 적용되는지 몰랐던 가게들이 많아서 계산대 옆에 표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좀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등 홍보가 좀 더 잘 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의견을 토대로 총학생회 측에서는 KO 멤버십 관련 가이드북을 식당에 비치하여 학우들이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단과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단과대에서도 학우들이 가이드북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참여위원회의 사업으로 KO 멤버십 광고 공모전을 진행해 멤버십에 대한 혜택과 내용을 학우들에게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숙사 설계되면서 식당 주변에 있는 곳에서 자주 식사를 하는데 몰랐던 것에 대해서 좀 알게 돼서 이 혜택을 좀 직접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KO 멤버십에 대한 설명서와 관련 안내는 총학생의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KO 멤버십에 대한 설명서와 관련 안내는 총학생의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KDBS 뉴스 전호준입니다 11월 3일 대면 수업이 재개됨에 따라 교내 시설들이 차례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건물 출입구가 추가로 개방되고 학생회관 개방시간이 추가로 연장됐다고 합니다 호연학사 측에서는 독서실을 열었다고 합니다 전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대면 수업 및 단계적 시설물 개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에 맞추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지난 3일 대면 수업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대면 수업을 기점으로 세종캠퍼스 학생복지팀에서는 과학기술 1관과 2관 문화스포츠관과 서강경상관 공공정책관 농심국제관 그리고 학술정보원의 출입구를 추가적으로 개방했습니다 이곳은 학술정보원의 추가 출입구입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처럼 학술정보원의 추가 출입구가 개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의 개방시간 또한 기존 오후 5시 30분에서 오후 11시로 변경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학생복지팀에서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에 맞춰 학생회관 및 동아리실의 개방을 안내했습니다 안내에 따르면 동아리실은 평일 오전 1시까지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호연학사에서는 지난 16일부터 호연학사 독서실 공간을 개방했습니다 자유관과 정의관의 2층부터 4층의 독서실 진리관과 미래관의 각층의 독서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개방되었습니다 세종 캠퍼스 측은 정부의 점진적인 코로나 규제 완화에 따라 추후 단계적으로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DBS 뉴스 전호준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2학기 KDBS 통합 영상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KDBS 뉴스 전호준입니다